앞에 앞가름마 어머님 누구십니까? 아 어머님이 어린 척하고 튜브를 타고 계시네요. 아 친구인데 어머니가 왜 말이에요? 머리 쪽지셨잖아요. 어머니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름 추억을 좀 띄워보면서 사진을 함께 갖고요. 우리 조문군과 우리 정희 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롤레 돌려 주세요. 멈춰. 안정혜, 대전 브루스.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 맹영시 오십구 세상은 잠이 들어 고유하니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치려 아하 붙잡아도 우리 치는 목포행완행 열차 정인! 참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정인 들어오세요 특이합니다 특이합니다 노래 부르는 포즈도 특이해요 특이하죠. 너무 희한하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현숙 씨와 우리 아연 양입니다. 스톱! 어머! 제 노래입니다. 짠짜라! 장윤정입니다. 짠짜라! 짠짜라요. 짠짜라요. 짠짜라. 짠짜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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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Cre 짠짜라요. 짠짜라 오리라 자리자 자자자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 사랑 변치 말자 그 약속이 되셨나요 나을 같고 정말 정말 사랑이 그런 건가요 이리저리 왔다 요리저리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잠잠 시연하게 Benz이 말아요 마음 없이 그냥 가세요 잠잠 시연 이제 멈추 않아요 자유여 영원히 사랑 김현숙씨 성원 아이고 아 좋아요 아유 아스트크래클리너 이게 굉장히 김현숙 씨 노래할 때 이용현 씨가 재밌나봐요. 굉장히 신기한 게 보세요. 국두가 아주 창법이 이렇게 막 확 지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그냥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신 거 같아요. 여기서 속삭이는 그런 작품이시란 말이에요. 자 이번엔 다시 우리 정희 씨와 우리 문근입니다. 멈춰. 트위니원 아이돈 캠. 둘 다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처음에 랩은 괜찮아요 랩은 괜찮아요. 모든 립스틱을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매일 하루에 수십 번 꺼져 있는 핸드폰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아. 둘 다 친구라는 수많은 여자친구 날 똑같이 생각하지 마 I won't let it burn. 이젠 네 맘대로 해 나 미련은 버릴래 한땐 정말 사랑했는데 네네